안녕하세요. 밀리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더빙 메이크업 영상을 들고 왔어요.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? 제가 저번에 뿌파 영상을 올리면서 뿌파 포인트를 조금 받아 뿌파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 몇 개를 사봤어요. 오늘 뭔가 오렌지 공주 같은 느낌이 돼보고 싶어서 밝은 파운데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. 색상은 밝은데 노란기가 도는 제품이기 때문에 노란 파운데이션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꾸덕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으로 커버력이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. 소량을 얼굴 전체에 콕콕 찍은 다음 물먹인 퍼프를 사용해 밀착시켜주었어요. 이 과정을 두세 번 정도 반복하면 얇게 파운데이션이 올라가면서 마스크에 잘 안 묻어나오고 어느 정도 피부 보정도 되어서 요즘 픽서 사용 안 할 때에는 이렇게 피부 화장 해주고 있어요. 그 다음 얼굴 윤곽을 잡아주고 포인트 메이크업을 해줄게요. 롬앤 쉐딩이 요즘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턱 라인 밑쪽에서 얼굴 중앙부로 쓸어 올려주면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 얼굴 라인을 살릴 수 있어요. 코 쉐딩은 오늘 자연스럽게 해줄 거기 때문에 코 라인을 잡아주고 아까 파운데이션이 남아있는 퍼프를 사용해 코 쉐딩 부분을 좀 눌러서 색상을 자연스럽게 해주었어요. 제가 요즘 정말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에이 청담 브로우를 사용해 눈썹을 그려줄게요. 파우더 제형이어서 쉽게 그릴 수 있고 눈썹 지속력도 좋습니다. 오늘 눈썹은 평소 그리는 것보다 좀 짧고 약간 두께감 있게 그려줄 거예요. 오늘은 밝은 눈썹을 연출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주려고 합니다. 올해 초에 맥에서 사놓고 이제서야 꺼내본 브로우 카라인데 이 제품이 단종되었더라고요? 맥 이럴 수가 있나요? 제가 오렌지 블러셔 중 제일 애정하는 블러셔예요. 뭔가 포인트되는 메이크업을 해주고 싶을 때는 항상 블러셔를 먼저 발라주고 있어요. 이러면 뭔가 다른 색조 메이크업이 더 어우러지는 것 같은 느낌? 최대한 눈 밑에 가깝게 중앙 부분에 발라주었습니다. 코드에서 나온 섀도우인데 색상도 다양하고 색조합이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 컨셉에 맞게 약간 살구, 오렌지 컬러와 같이 브라운 계열의 컬러들이 많아 웜톤이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제일 밝은 피그머렌 컬러를 눈 전체에 넓게 바탕으로 깔아줍니다. 그 다음 살구 카놀레 색상을 쌍꺼풀 위쪽과 눈 아래에 발라주었어요. 오늘은 메이크업 영상 최초로 투명 렌즈를 껴봤기 때문에 눈이 밋밋할 것 같아서 바탕 색상들을 눈 옆쪽으로도 넓게 발라주었습니다. 밝은 브라운 색상의 넘모스 컬러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 눈 앞쪽과 뒤쪽에 브러쉬를 굴려가며 발라주고 삼각존에도 발라 1차 음영을 넣어주었어요. 붉은기가 많이 가미된 캐럿 크래커 컬러를 플랫한 브러쉬에 묻혀 눈 라인 쪽에 발라주고 아래 속눈썹 쪽에도 발라주었어요. 이렇게 하면 색상의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좀 더 그윽한 눈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더페이스샵에서 나온 글리터인데 큰 펄과 작은 펄의 조화가 좋아서 영롱한 눈을 만들 수 있는 글리터예요. 색상 이름은 더스티로즈인데 약간 오렌지빛이 돌아서 사용해봤어요. 애교살 부분에 톡톡 찍어주고 면봉으로 애교살 라인을 따라 펴발라주었습니다.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자잘한 펄들이 눈 밑에 퍼져서 글리터 초보자들도 쉽게 바를 수 있어요. 오늘은 아이라인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팔레트 안에 스파클 도토리 색상을 사용하여 라인을 그려주었습니다. 섀도우로 눈 점막 부분을 채워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주고 눈 끝부분은 음영 섀도우를 넣어준 부분까지 일자로 쭉 빼서 그려 넣어줍니다. 스파클 도토리 컬러는 펄이 가미되어 있는데 브러쉬에 묻히면 생각보다 펄이 안 묻어나와서 라인을 그리기에 좋은 컬러 같았어요. 오늘 제가 서클렌즈를 안 꼈기 때문에 아래 속눈썹 중간 부분에도 라인을 그려넣어 눈동자가 좀 더 커 보이게 해줄게요. 다음으로 뷰러로 속눈썹을 열심히 컬링해준 뒤에 마스카라 픽서를 사용해 속눈썹 컬링을 빡세게 해줍니다. 그 다음 픽서가 어느 정도 마르면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마무리해줍니다. 이 마스카라 세포라에서 나온 건데 제 속눈썹에는 너무 무겁고 솔도 두꺼워서 쌍꺼풀 라인에 마스카라 액이 잘 묻어나오고 속눈썹 처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픽서를 사용해줬어요. 하지만 속눈썹이 저처럼 직모가 아니라면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. 아까 사용했던 브로우를 꺼내 애교살 라인을 그려줬어요. 저는 애교살이 빵빵하지 않아서 이 과정을 거쳐야 눈이 좀 더 똘망똘망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애교살 볼륨 있으신 분들 정말 축복받으신 겁니다. 마지막으로 더페이스샵에서 나온 투톤 립스틱을 사용해줄 건데요. 너무 오렌지 오렌지 하면 아가공주 같을 것 같아서 레드가 섞인 오렌지 립을 선택해봤어요. 겉라인은 오렌지고 안쪽 부분은 레드로 된 투톤 립스틱입니다. 입술 라인을 따라 발라주고 면봉으로 경계를 살짝 풀어주어 마무리해주었어요. 제가 하나 이 립에 대해 말하자면 립 라인을 따라 그리기 정말 편했습니다. 그럼 오늘 화장 끝!